오늘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학에 맞춰 목상기도 하심으로 수일밤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물이 소생하고 또 생명으로 요동치는 보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 사순절에 저희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예배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십자가와 또 부활의 그 영광에 참여하고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교회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와 또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역사되어지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 속에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으로 영원한 생명 살게 해주시고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성가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죄를 지시고 고쳐당하시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에 피를 흘리니 죄인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매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에 피를 흘리니 죄인받으소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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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법에 피를 흘리니 죄인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너 아니면 영원형 벌받으소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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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봄에 피를 흘리니 죄인받으소서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김정정 원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지켜주시고 이 자리에서 예배드림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주님과 함께 있음을 믿고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모든 기도에 응답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국민이 힘들어하고 있지만 이제는 백신이 개발되어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가정 속에서도 주님에 함께 하시고 보아여 주시고 평안함을 주옵소서 늘 주님이 우리들을 지켜주심을 믿고 더욱더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자비로운 하나님 아버지 오랫동안 병상에서 실험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간호에 힘쓰고 있는 가족에게 위로를 다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힘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드립니다 신의 가에 심은 나무가 시설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늘 주님 안에 그하는 자녀가 되게 하시옵고 형통함을 누릴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 드립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정직한 영을 주셔서 평안하고 안전한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에게 능력을 주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놀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하며 피곤치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6페이지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함께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용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아리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해 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색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 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색에 가까이 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이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침해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오라 사오라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색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색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오라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또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사순절 지금 세 번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금식하시면서 또 함께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360일 온라인 가정예배 이제 신명기를 마치고 오늘부터 여수화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또 계속해서 힘써 또 예배에 힘써 주시고요 다시 한 걸음 더 기도 대행진에도 많은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주일마다 오전 10시 30분에는 교회학교를 위한 중부 기도회가 지하 식당 중고등부실에서 매주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요람의 기도 권사님들 뿐만 아니라 교회학교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은퇴하신 분들도 모두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학교를 위한 기도회 또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이제 기도하는 아빠들 이제 세미나 강의가 시작됐고 이제 다음 주에 부터는 이제 또 기도하는 엄마들 온라인 세미나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아빠들 기도하는 엄마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요람이 또 제작이 되어서 나왔는데요 각 가정에 하나씩 가져가셔서 또 잘 활용해 주시고요 토요일부터는 새소식과 어린이 전도대도 온라인으로 이제 개강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또 전도에 힘쓰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제 많은 환우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박경제 성도님을 위해서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가족하는 가족들과 모든 친지들에게도 힘주시고 또 위로를 주시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바울의 간증 첫 번째 시간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되어졌는데요 거기서 유대인의 폭동으로 소란으로 말미암아 성전에서 붙잡히게 되고 거반 이제 죽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의 위기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로마의 천부장이 그 소란한 소식들을 듣게 되고 군대를 동원해서 바울을 그 위기 속에서 건져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로마 군 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영례로 이제 그를 안전하게 피신시켜 가는 중에 계속 유대인들이 이제 따라오게 되고요 죽을 위기에 처하지게 되니까 바울을 그냥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들려서 들려서 그렇게 데려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말은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많이 맞았어요 거반 죽을 뻔하게 되어지고요 걸을 수조차 없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때 바울이 참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21장 여러분 40절을 보십시오 천부장에게 어떤 허락을 받냐 하면 나는 지금 이제 히브리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내가 좀 할 말이 있는데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 같으면 얼굴도 보기 싫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사슬에 묶여 있고 그리고 맞아서 거반 죽게 되어지고 거를 수조차 없는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있지만 참 너무나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려고 정신을 차리고요 허락을 받고 다시 일어서서 지금 그들 앞에 서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디서 이렇게 힘이 났을까요 어디에서 그렇게 그 마음이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바로 바울 속에 있는 바울 속에 새겨진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 때문입니다 하늘에 성령의 감동과 그 은혜와 능력으로 지금 바울은 자기 동족에게 돌을 들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 예수 이름으로 서는 것이죠 성령의 힘으로 그 앞에 서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예레미야가 자기 동족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하는 말마다 무슨 얘기예요 망한다는 얘기예요 포로로 잡혀간다는 얘기고 죽는다는 얘기예요 바벨론에 이제 항복해야지 살지 반항해서 싸우다가는 다 죽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동족들이 예레미야를 붙잡고요 때리고요 옥에 가두고요 주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데 말씀 전하라고 하셔서 말씀 전하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참 그래도 이제 예레미야 20장 9절을 보면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다시는 여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미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 이렇게 매맞고 옥에 갇히고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미쳐서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돌을 맞든지 옥에 갇히든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예레미야와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수 글쎄의 복음으로 그 새겨진 예수 글쎄로 충만한 위대한 전도자 위대한 사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마치 스테반이 순교하기 직전에 그 입을 열어서 설교하였던 그 모습을 다시 보는 듯 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이렇듯 이제 자기 자신의 간증을 오늘 22장에서 그리고 26장에서 오늘은 예루살렘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 앞에서 그리고 26장에서는 아그리바 왕 앞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자신의 간증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대 여러분 우리에게 간증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나에게는 간증이 있는가 이렇게 죽을 위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전하지 않으면 안 돼 꼭 말해야 되는 죽기 전에 돌에 맞아 죽기 전에 내가 전하지 않으면 안 돼 이거 안 하면 난 평생 후회한다 죽어서도 후회한다 라고 할 만한 간증이 있느냐 말이에요 베드로 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 이런 베드로는 지금 베드로 전 후설을 누구에게 쓰는 것입니까? 지금 흩어진 낙은 애들에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왜 흩어졌습니까? 로마의 핍박 거의 죽을 위기 그래서 그들은 지하로 들어가고요 땅 속으로 들어가고요 흩어져서 겨우겨우 목숨 붙이고 살고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런데도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은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질문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가 뭐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경제적인 활동도 할 수 없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정치적인 불이익을 당하고 예수 때문에 지금 감옥에서 살고 예수 때문에 먹지도 못하고 예수 때문에 카타콤의 짐승의 사자의 밥이 되는데 왜 소망이 있느냐 그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항상 준비해라 어떻게 해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간증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단일 기도회를 우리가 하잖아요 우리 교회 김은우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 항상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라 내 자랑하지 말고 내 잘난 얘기하지 말고 나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돈 많고 나 노후 준비 됐고 다 됐다 그런 자기 자랑하지 말고 누구 자랑해라? 하나님 자랑해 MBC 뉴스 앵커 MBC 뉴스 앵커 출신의 조정민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베이직 교회를 개척하셔서 목회를 하시는데 그가 쓰신 책 중에 사후 대책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 노후 대책하죠 어떻게 하면 노후 좀 잘 보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근본적인 지금 웰빙 시대라고 그러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후 대책이 돼 있느냐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당신 죽으면 천국 갑니까? 지금 죽어도 되겠습니까? 웰빙이 아니라 웰 다잉 잘 죽어야 한다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간증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엄마들 이렇게 봐도 영상을 통해서 소위 1분, 2분, 3분 메시지 간증을 일으켜야죠 그런데 다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목사님 어떻게 그 간증을 간증을 1분에 담아냅니까? 2분, 3분에 담아냅니까? 1시간은 주셔야죠 그렇지만 시간 관계상 그런데 얼마나 그렇게 간증들을 잘 하시는지 상대하잖아요 그 간증이 정말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는 뭐냐 간증 자체가 복음은 아니라는 것이지 그 간증에 반드시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누가요? 예수가 하나님이 그 간증에 있느냐 없느냐 나만 드러나는 간증 그것은 간증이 아니에요 그걸 뭐라 그래요? 자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간증은 나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자랑이고 예수 자랑이고 십자가 자랑이고 그리고 고난을 자랑하는 것 이것이 간증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오늘 타도바울의 간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보시면 2절에 이제 1절에 보면 부영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나의 간증을 들어보십시오라고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조용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간증은 3절이죠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가 다소에서 낳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자신의 출생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자기네 학문 배경 가말리알 문화에서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고 나도 너희와 같이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사람이다 라고 간증을 시작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요 4절과 5절에서 예수를 믿기 전에 자신의 삶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4절 보십시오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겨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에게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색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 받게 하려고 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요 나도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였고 나도 당신들처럼 옛날에 나는 당신들처럼 그렇게 똑같이 행동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아주 열심을 내고 있었다 나는 가말리알 문화 속에 있었고 그러니 나는 행동하는 지성인이었다 그냥 지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행동하는 지성인이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삶이 이랬다 스대반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죽이는 여기 대제사장들과 여기 지금 장로들이 다 나의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증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소위 간증을 하다보면 예수 믿고 난 나의 모습만 이렇게 좋은 점만 얘기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모습 정말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어디 자랑할 것 하나 없는 그런 나의 모습 이것 또한 간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네 번째는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요 어떻게 예수를 만나게 되었는가 지금 말씀해주고 있어요 6절을 보십시오 이제 공문 가지고 다메색 형제들 거기서도 예수 믿는 자들 잡아서 이제 예루살렘 끌고 와가지고 형벌을 받게 하려고 이제 다메색으로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다메색 가는 중에 가까이 이르러 정오 한 낫이 되었는데 호련의 하늘로부터 빛이 나를 둘러 비추고 내가 땅에 엎드려서 소리를 듣게 되는데 사오라 사오라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런데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는 율법학자였어요 가말, 리엘 문화에서 아주 율법의 정통한 지적으로 하나님을 배우고 익히며 율법의 행함에 전혀 흠이 없었던 그런 사람들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 율법을 통해서 그 지성을 통해서 그 지식을 통해서 예수를 만났던 것이 아니에요 그가 예수를 만난 것은 실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바울을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지 바울이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진 지혜와 지식으로 율법으로 지성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만나 주신 거예요 환상이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만나 주신 거예요 그 후로 바울은 그가 가진 지성과 지식으로 율법으로 이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 지금 바울처럼 지금 바울처럼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요 먼저 예수 글서를 만나고 그리고 그가 가진 지성과 지혜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런 이제 하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반대로 반대로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이 지식을 통해서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나중에 체험을 하게 되는 이런 뭐 다양한 경우가 있게 되어지는데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바울을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간증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가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가 직접 경험했는가 직접 체험했는가 이것이 간증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둘러가지고요 뭐 이야기 꾸미듯이 그렇게 만나지도 않았는데 만났다고 그러고 듣지도 않았는데 들었다고 그러고 그건 간증이 아니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구절을 다시 보시면은요 이 만남에는요 이 부르시면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다메색으로 가는데 바울 혼자 간 게 아니에요 같이 가고 있었어요 여러 사람이 동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빛은 모두가 보았어요 그런데 지금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하는 이 하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은 오직 누구만 들었다는 거예요 바울만 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중에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게 되는 그 시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개인적으로 불러주셨죠 모세 혼자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사야도 성전에서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예레미야 복중에 짓기 전부터 모태로부터 책점을 받아서 부르신 받아서 그가 이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고요 에스겔 같은 경우에는 포로 가운데 있었어요 그발강과 포로 중에 있는 그 중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중에 에스겔을 택하시고 에스겔을 불러주시고 에스겔을 만나 주심으로 에스겔에게 사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개인적인 만남 개인적인 체험 개인적인 부르심 이것이 분명히 경험 되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뭐예요? 나의 하나님 도마가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도마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와서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 그 손에 못자국을 봤고 그 허리에 창자국을 봤다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손에 못자국이 있고 허리에 창자국이 있는 예수님이셨다 그런데 난 못 믿는다는 거죠 나도 그 손자국에 못자국을 봐야 되고 나도 허리에 창자국 봐야 되고 거기에 손 넣어봐야 믿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기가 막히죠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이런 도마의 의심을 책망하지 않으세요 도마에게는 믿음 없다 너는 내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 라고 거기서 끝내지 않으세요 여덟 해가 지나서 제자들이 다 함께 있고 도마도 함께 있는데 거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리고 도마에게 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도마야 여기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여기 창자국에 내 손 넣어보고 만져봐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소를 분명히 보고 분명히 들으며 분명히 경험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추구합니다 평생을 살면서도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지 도대체 내가 죽어도 천국 갈는지 이런 의심과 이런 하나님을 한 번도 못 만나고 예수님을 한 번도 못 만나고 그리고 그냥 뜨뜨미지근하게 교회 마당만 밟고 가고 그냥 형식적인 종교인으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들으며 분명하고 또렷한 그 하나님의 만남의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여러분 이제 보세요 10절을 보십시오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부르심의 음성을 받게 되어지면 이제 어떤 일이 어떤 일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 삶의 의미와 목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담의 세고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부르심을 받게 되면 이제 삶의 의미와 목적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이 바울은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주님 무엇을 하리까 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유익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기준을 잡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부르심이 있는 사람과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예수를 만난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궁극적인 차이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부르심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아직도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목적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부르심의 응답을 받고요 그 사명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예수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까 이것을 고민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질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질문이 있기를 바라요 이런 고민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10절 말씀에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은요 이제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너 지금 뭐 해라 그래 너 이거 궁금하구나 너를 부른 그리고 너에게 사명이 무엇인지 궁금하구나 이렇게 대답하시고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딱 말씀하시지 않고 여러분 보세요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다시 10절을 보시면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라고 질문하니까 주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담의색으로 들어가라 주님 내가 뭘 해야 되죠 그러면 그 일을 말씀해 주지 않고 지금 보세요 일어나 담의색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담의색으로 가라 이 말씀은요 이제 그동안 바울이 담의색으로 가는 이유가 뭐였죠 목적이 뭐였죠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예루살렘 끌고 와서 방향은 지금 같아요 바울도 지금 담의색으로 가고 있었죠 그런데 성령께서도 예수님께서도 담의색으로 들어가라 그러세요 그런데 거기 가는 목적이 다른 거예요 거기 가는 이유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과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부른받지 못할 때에는 담의색으로 가는 방향은 맞아요 목적지는 맞아요 그러나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그게 의미였어요 그런데 담의색으로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 가는 이유가 다릅니다 목적이 다른 것이지요 이 담의색이 이 담의색이 이 담의색이 그럼으로써 뭐예요? 똑같은 지명이고 똑같은 방향이고 똑같은 장소이지만 바울이 담의색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다르고 목적이 다르면서 담의색도 지명은 똑같아요 방향은 똑같아요 그러나 담의색의 의미와 목적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이 사명부 들고 이 부르심을 받고 가게 되면 우린 똑같이 출근해요 직장으로 가죠 똑같은 회사예요 그런데 그 전에는 돈 벌러 가는 곳이죠 월급 받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부르심과 사명을 가지고 가면 똑같은 직장을 가죠 똑같은 직업이에요 그런데 그 장소 직업의 의미와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가 선교지예요 여기가 하나님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부르심 나의 사명을 위해서 예비하여 두신 곳이에요 거기에 부르심 사명을 일하라고 거기에 보내신 곳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 가요 오늘 말씀 그렇게 하시잖아요 일어나서 담의색으로 가라 이전엔 내가 갔죠 사울이 자기가 가는 길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가라고 해서 가는 곳이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내셔서 가는 곳이 되어진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변화되기를 추천합니다 밥 먹으러 가는 곳이 아니고 자러 가는 곳이 아니고 그 가정에서도 부르심과 사명의 장소 우리 아이들에게 이걸 가르쳐야 돼요 학교 근원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고 내가 공부 잘해서 내가 자격이 돼서 그 대학교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직장 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어디로요? 폴란드도 보내시고 일본도 보내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시는 거예요 중국도 보내시는 거예요 거기 직장이 있으니까 가는 곳이 아니라 거기 사명이 있어서 거기 보내심이 있어서 가는 곳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달라요 삶이 저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대고 오시는 교회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냥 때가 되니까 온 게 아니라 불러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하나님이 일하시라고 무슨 일이야? 하나님 일하고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의 보내심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저를 보내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럼 다른 거예요 월급 받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추건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사마리아 우물가의 한 여인을 만나잖아요 거기서 영생이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제 다시 마을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런데 그 마을이 자기 남편 다섯이 있었던 그곳이 아니라 그 눈처리, 그 비난, 마치 죽을 것 같은 그 장소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보내시니까 물동이 버려두고 그 마을로 들어가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말해요 180도 달라지네요 이것이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다시 보낸받은 사람들의 놀라운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동네가 성교지예요 그 학교가 성교지고 그 직장이 성교지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다 전도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다시 10절을 여러분 또 조금 보시면 주님 무엇을 하겠습니까? 일어나 다메식으로 들어가라 거기가 너의 성교지다 거기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다 라고 하는데 거기 가면 보세요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실 때 우리를 보내실 때 거기다 다 준비시켜서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과 살라고 그렇게 다 준비해서 보내시는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일어나 다메식으로 가라 가라 먼저 순종해라 믿음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준비한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딘지 몰라요 그런데 가라고 그래요 다 떠나고 버리고 가라고 그랬어요 거기 가면 말이야 거기 가면 말이야 3층짜리 내가 집을 하나 져주고 그 다음에 차는 아주 벤츠로 내가 준비해 줄 테니까 그냥 가라 그렇게 해서 보내시는 게 아니라는 말씀 가라 그러면 내가 준비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믿음으로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신 분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옵을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그 다음 말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라고 말이에요 몇 번지 가난 땅 몇 번지로 가라 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이 되고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여우와 이래예요 가라고 하세요 다메색으로 일어나 다메색으로 가라 거기 뭐가 있어서 뭘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 갈 때 하나님만 보고 가는 것입니다 말씀만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가면 거기에 여우와 이래의 축복이 준비돼요 이게 창세기 22장에 내가 지시한 한 산 거기로 네 아들 데리고 가고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갔어요 그런데 이삭이 물어보잖아요 아버지 여기 불과 칼 이거 나무 다 준비됐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번제하러 가신다면서요 왜 양은 준비하지 않으셨어요 라고 질문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가보면 안다 순종해서 가보면 안다 그게 아버지의 인생이었다 갈대우루를 떠날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몇 번지 지정해주고 보내지 않으셨다 갔더니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주셨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말씀 11절 이하에 보시면 그런데 가라고 하는데 빛의 광채로 말면 아마 눈이 어두워졌어요 육체의 눈이 지금 멀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있던 사람들의 손 붙잡고 담의색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려 거기 누가 준비되어 있어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그가 안수해서 다시 보라고 축복해 주시는 그 기도를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메시지는요 아울은 예수를 만나면서 세상에 눈 멀고 비로소 하나님께 눈뜬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부르실 때요 세상의 육은 다 가려주십니다 그리고 영적인 눈을 밝혀서 죄일하도록 역사에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도 보면 뭐 이렇게 보면 아주 세상에 밝은 분들이 많아요 아주 참 기가 막혀요 요즘 그런 얘기한다고 그러죠 둘만 모이면 주식 얘기한대요 요즘은 비트코인 얘기하고 둘만 모이면 주식 얘기하고 어디 부동산이 어디 터가 어디 시세가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 중에도 참 밝으신 분들 많아요 어디 부동산 어디 아파트 어디 주식 비트코인 왜 이렇게 밝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 대해서는 얼만큼 그렇게 관심 갖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영의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 보지도 못하고 말씀 듣지도 못하고 영적 소경이 돼서 영적 귀모거리가 돼가지고 그런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 내 눈 뜨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귀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 귀모거리 영적 소경에서 하나님 나를 자유케 해 주시옵소서 소경 바디메오 말씀드렸잖아요 그 장님 아이 찬양 보셨잖아요 주님 내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님 보게 해달라고 그런데 난 지금 영적 소경이고 영적 귀모거리입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하고 이거는 탄식하지 않고 이거는 회개하지 않고 세상으로만 세상으로만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잊지 않은지 저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고 생각해요 바울 거기에 눈을 멀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눈 떴지만 영원의 눈을 뜨고 보니까 그가 베냐민 지파 중에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였고 가말리엘의 문화에 있었고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다 배설물이 되어지고 왜요? 예수 그리소를 얻고 예수 그리소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깨닫게 된 세상의 것 좀 못 봐도 못 들어도 그나 주님 보고 주의 말씀 듣고 그렇게 가는 인생이 얼마나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인지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육의 눈은 다 가려주십시오 그리고 내 영의 눈을 떠주십시오 영의 귀를 열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조금 더 이 그냥 눈에 보이는 세상 지금 코로나19 이것만 보고 듣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 세미하게 들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 듣고 정말 하나님 영혼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이 코로나19 속에서도 나아가고 전진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금식을 하니까 착함 좋은 게 많아요 아주 삶이 간단해져요 밥 한 끼 안 먹는 것도 아주 간단해지더라고요 복잡하지 않아요 막 밥 먹고 오느냐고 저녁 예배 시간도 막 걸레벌떡 이럴 때가 많은데 아주 간단해요 오후 3시 이후부터 나는 딱 금식한다 하니까 뭐 먹고 싶은 것도 없고 아주 심플해졌어요 아 이거 올해 한 네 좀 더 해봤으면 어떨 거라는 생각 하나님 성대 여러분 우리 바울처럼 그렇죠 그 찬양이 좀 시간 가지만 이 찬양 꼭 이 찬양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세상 눈을 감고 주님만 보아요 세상 귀를 막고 주음성 들어요 내 마음속에 주님만 가득히 내 모든 생각에 주님만 가득히 오로지 주님만 오로지 주님만 내 모든 것이 주님만 향하여 오로지 주님만 오로지 주님만 내 모든 것이 주님만 향하여 찬양 참 많이 불렀어요 세상 눈을 감고 주님만 보아요 세상 귀를 막고 주음성 들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냥 음정이 좋아서 불렀던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다시 불러보니까 다시 찬양을 다시 찬양을 묵상해 보니까 그런데 정말 이게 기도로구나 이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멋지게 사는 인생이로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세상 눈을 감고 주님만 보아요 세상 귀를 막고 주음성 들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천국을 살고 영생을 사시는 여러분 남들 보지 못한 것 보고 남들 듣지 못한 것 들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는 억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의 간증을 듣습니다 바울의 자랑이 아닙니다 바울의 고난이요 바울이 예수 만나기 전에 어떻게 살았고 예수를 어떻게 만났고 그래서 그의 삶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이 메시지를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자랑하는 하나님만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만났지만 예수님 만났지만 하나님의 음성 들었지만 예수님 음성 들었지만 아직도 예습관 옛생활 세상 것 보고 세상에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 영적 귀먹어리 영적 소경에서 영원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지 않고 주님 보여주시는 그 영적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10장 잔성 부르고요 축도 후에 또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자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고센 믿음과 또 보호해 주실 수 없도다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음을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교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신 것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옵기를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아멘